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고3 수험생에게 뜻깊은 한마디를 해달라고 하네요. 선생님 근데 100일 남으면 항상 이 영상을 촬영했었어요. 100일 남은 시점에서의 캐스트는 항상 뭐였냐면 100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즘은 등산을 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물리적으로 없어서 등산을 못한지 너무 오래됐는데 등산을 할 때의 그 상황과 비교해서 100일 남은 시점의 캐스트는 항상 이거였어요. 100일 시점에서 하는 얘기를 마무리하고 끝내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100일이 남은 시점하고 되게 유사한 느낌이 언제냐면 산을 올라가면 내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중턱을 좀 넘어가서 정상 내가 가야 하는 정상이 살짝살짝 보이는 그 시점이 어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아 저기가 정상이야 입산을 할 때는 정상이 보이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중턱을 넘어서면 난 저기까지 가면 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 수험생활에서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은 시간이 그려지잖아. 100일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3월, 4월하고는 다르게 그려지는 시간이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도 정상이 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위치가 바로 중턱을 넘어서서 거의 다 와가네 라는 시점인데 근데 그때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입산할 때 정상이 아예 보이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정상이 어느 정도 보일 때 더 힘들어. 정상이 보이면 남들은 거의 다 와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러지. 100일 남으면 어른들은 그러죠. 이제 거의 다 왔어. 고생 끝나가. 100일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에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험난한 길이 눈으로 보이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정상이 어렴풋하게 보일 때가 사실은 제일 무서워. 뭣도 모르고 시작할 때가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100일 남은 시점은 이 시간이 그려지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실은 분명하거든. 개념 더 이상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돼. 기출 분석 끝나야 돼. 게다가 새로운 문제들 이제는 해봐야 돼. 이런 어떤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그 속에서 해야 하는 게 분명하고 물리적으로 그 시간은 정확히 느껴지고 되게 무서워지는 때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등산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만 보는 거예요. 발 한 발만 봐요. 어차피 저 정상을 보면 너무 무서워. 저 밑에 있는 길이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서워. 그래서 오른발 한 발만 내딛어야지. 지금 이 왼발 하나만.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가 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너무 힘들잖아. 수험생한테도. 산도 중턱 넘어가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힘들대로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발만. 이 오른발 한 발만. 왼발 한 발만. 그래서 선생님이 등산할 때 중턱을 넘어가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발만 봐요. 밑을 보고 가. 그런데 그렇게 오른발 한 발. 왼발 한 발. 이렇게만 하다 보면 어느새 앞서 가던 조교들이 또는 동료들이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해줘. 그럼 막 이렇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00일을 그리면서 가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하루만 살아. 이 얘기를 사실은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을 가르치면서도 순간 변화율. 막 100번을 듣는다 하지.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인생은 순간 변화율이야. 이 말을 100번은 듣는다고 하는데 역시 또 100일 남은 시점에서 가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해줬던 얘기는 오늘 하루만 살자. 선생님이 한 발만 내딛듯이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그 한 발만 똑바로 내딛으면 그 다음 발이 갈 수 있고 그 다음 발이 가다 보면 어느새 완벽한 한 발 한 발에 의해서 정상에 도달해 있거든. 누구보다도 더 또박또박 걸어간 그 한 발 한 발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가 돼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살자. 하루만 또 하루만 또 하루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능 전날이 되어 있을 거고 수능날이 되어 있을 거고 어느 날 수능이 지나간 그 다음 날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 너무나 하루하루를 멋지게 충실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곳에 가 있을 거다. 라는 게 선생님이 백인을 남은 여러분들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우는 이 원순열에 관해서 선생님한테 따로 Q&A로 질문을 하든지 그럼 정확히 어떤 파트를 봐야 하는지 다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보다 훨씬 더 오래 예상되는 또 하나의 주제. 빈도가 높이 출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보이는 확률.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 기대하시고 또 라이브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아쉽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